오늘은 스노우앱까지 한번 돌아볼까? 뭐가 재밌지? 아기다 어, 어려졌어 부럽고 아저씨, 아저씨 왔어 뭐야? 오, 대박 이거 대박 어떡해 내가 할머니가 됐네 어떡해 내가 늙으면 이런 것일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얼굴이 확 확 변하는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진짜 할머니로 변신을 한번 해볼까요? 아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할머니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조이 퐁 조이 퐁 조이 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역시 자연스러운 주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빨리 가서 마스크팩을 좀 해야겠어요. 안녕.